부여 부소산성 왕궁급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 확인 백제 와적기단 중 최대 단수 잔존 세종대왕신문 이남홍 기자의 글입니다. 부여 부소산성에서 왕궁급 건물 추정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부여 부소산성 군창지 주변 시발굴 조사에서 백제 사비기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 두 동을 확인하였다고 7일 발표했다. 군창지는 군대에서 사용할 식량을 비축했던 창고터다. 기단은 건물의 털을 반듯하게 다듬은 다음 터보다 한층 높게 쌓은 단이고 와적기단은 기와를 쌓아 만든 기단이다. 부여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도성의 북쪽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이다. 사비도읍기 왕성, 후원, 배우산성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백제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성벽과 성내 시설물, 주거지, 저장구덩이, 우물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후원은 대궐 안에 있는 동산이나 정원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부소산성의 성내 평탄지 핵심 건물군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사다. 부소산성 남동쪽의 군창지부터 남서쪽의 반올루 주변까지 평탄지 전체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조사결과 부소산성에서 가장 넓은 평탄지가 존재하는 군창지 동남쪽에서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 두 동이 확인되었다. 와적기단 건물지는 백제의 대표사찰 유적인 정림사지, 왕흥사지, 군수리사지 등에서 주로 확인된다. 사비기 후기 왕궁지로 거론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에서 주로 확인된 건물지 형태이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부소산성의 와적기단 건물지는 동서길이가 각각 16미터 이상인 북쪽 건물과 14미터 이상인 남쪽 건물지 두 동이 평행하게 배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단이 최대 20단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와적기단 건물지의 기단이 평균 5, 6단 남아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평으로 쌓은 와적기단 중 가장 잘 보존된 형태다. 부소산성 군창지 일대는 1993년 조사에서 대당명 와당, 중국제 자기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가 일정 배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와적기단을 다른 재료를 거의 썩지 않고 정선된 기화로 축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제 왕궁급 건물의 모습을 추론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면적의 10% 내외 범위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굴 조사의 특성상 건물지의 전체 모습과 규모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건물지의 배치나 전체 규모, 구조 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사업 추진단 부여군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여 부소산성을 비롯한 백제왕도 핵심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